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말할 때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웹툰이 먼저 인터넷을 뜻하는 웹이라는 단어 그리고 만화를 뜻하는 카툰에서 온 그 두 단어를 합한 말인데요. 이렇게 바로 모바일로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세로로 이렇게 내리면서 보실 수 있는 세로 스크롤 만화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를 그동안 연출가나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배우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을 기회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자리에 배우 한 분을 모시고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 박혜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꼰대 인턴은 정말 잘 봤는데요. 가혜진 씨. 네. 최근 꼰대 인턴이라는 작품 마무리하고요. 재활 겸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재활이란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저희가 촬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치료도 받아가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얼른 완벽한 컨디션으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쉬시는 와중에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자, 오늘은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박혜진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TVN의 치즈 인 더 트랩, 치인트. 네. 오늘 아마 주로 여쭤보게 될 드라마일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 드라마죠. 네. 맞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렇게 재밌게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자, 그야말로 인기가 정말 많은 드라마였고 마니아층도 굉장히 두터웠었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캐스팅이 딱 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 일단 제가 캐스팅이 되기 전부터 재미있게 봤던 웹툰이었고요. 그리고 썰이라고 하죠. 네. 드라마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가상의 캐스팅 리스트에 제가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정말로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캐스팅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일찍이요? 이미 대학생 역할을 하기에는 서른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음, 그랬구나. 그런데 이미 팬이 엄청나게 많은 웹툰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박혜진 씨였다면 굉장히 부담으로 덜컥 다가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정이라는 인물을 내가 웹툰에서 느꼈던 그런 캐릭터처럼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네, 그렇구나. 자, 이쯤에서 우리 2016년도에 아주 인길이 방영됐던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의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가실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 수강 신청 일은 정말로 줄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섣붕에 오해를 해서 선배님께 페를 비쳤어요. 원래 사과라는 게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 건데요? 나랑 밥 먹자. 인사해, 우리과 선배님. 반갑다. 어떠세요? 지금 보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제가 시청자로 보기로는 저 때보다 지금이 더 슬림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아마 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는 꾸준히 받고 있고요. 저 때의 모습을 보니까 나름 풋풋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 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고뇌 같은 것도 보이고요. 지금 나름의 고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 드라마의 최대 흥영비 계열로 꼽는 것이 바로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고뇌를 거쳐서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유정혜 캐릭터는 베스트였죠. 유정혜라는 캐릭터 다시 한 번 우리 설명을 직접 당사자한테 들어보면 어떨까요? 유정이라는 인물은 참 퀘스천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클린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복잡한 인물을 내가 복잡하게 연기를 해버리면 보는 사람은 더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더 순수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캐릭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일순간에 막 차가워졌다가 또 한 번 살짝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는 그런 웃음 같은 게 다 그런 고민에서 나온 표정들이에요? 그렇죠.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일정 구분은 의도를 해서 나온 모습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모든 걸 다 드러내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살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집에 가면 또 메이크업들 지우고. 저는 집에 가면 머리띠부터 끼거든요. 머리띠? 네. 머리가 길어서 머리띠부터 끼는데. 그것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잠옷 바람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처럼 유정은 그런 순수한 모습과 약간 한꺼풀 쌓여진 모습들이 좀 극명하게 보여지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작 웹툰의 경우는 드라마만큼 열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인터뷰를 앞두고 참고하면서 봤는데 분명히 싱크로율이 높긴 높더라고요. 제가 네티즌분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당연히 그건 이 사람 거다라고 지목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고민하신 지점도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퀘스천을 어떻게 하면 채우면서 어느 정도는 시청자분들에게 여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웹툰을 보면서 웹툰은 그렇잖아요. 상상을 해가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내용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힌트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지점까지 내가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웹툰보다는 조금 더 감정의 크기를 벌려놨어요. 그래서 기쁠 때는 더 많이 좋아하고 설이랑 있을 때라든가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도 나오고 상철 선배라든가 오영곤이나 다른 인물들을 대할 때는 차가운 모습이 나오고 차갑다 못해 좀 난폭해 보일 수 있는 모습까지 드러날 정도로 캐릭터 안에서 감정의 기복을 크게 나누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시청자 입장으로서 이런 배우분의 말씀은 당연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모든 것을 이 화면 안에서 절제된 연기 틀 안에서 그려내셨다는 게 우리한테 예를 들면 10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는 100의 고민이 있고 살아온 연구가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제가 너무 지금 막 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우분들이 그렇게 고뇌와 정말 한신을 위해서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까지 너무 많은 노력을 거쳐서 나와요. 간혹 어려운 장면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5분 길어야 10분 내외인 장면들을 저희들은 며칠에 걸쳐서 찍기도 하고요. 어떤 장면이 그랬었어요? 좀 합이 많은 장면들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만약에 액션 장면 같은 것들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계단에서 막 여주인공이 굴러떨어지고. 근데 그런 장면들은 정말 저희가 플랜을 3, 4일의 플랜을 짜서 해가 뜨면 못 찍고 해가 져도 못 찍고 그래서 날씨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장소들을 섭외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처박혀서 찍기도 하고 그걸 또 편집을 해야 되고 그만큼 찍었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커트가 있다는 얘기고 그 커트를 또 편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그 짧은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역시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촬영하실 때 생생한 모습이 상상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기억력을 막 부스팅하셔서. 치즈 인 더 트랩 할 때요? 네. 설이랑 촬영했던 장면들이 저는 되게 많이 부끄러웠던 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솔직한 모습 제가 저는 솔직한 모습을 언제 누구에게 드러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근데 그렇게 디렉션을 주셨던 감독님이라던가 그런 현장을 만들어준 그때의 모습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해요. 제 안에 물론 있겠지만 제가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끌어내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 박혜진은 태어났을 때부터 로맨티스트였을 것 같은데 저는 로맨틱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감독님께 저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됐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등 많은 나라로 당시에 케이블 최고가로 수출되는 정말 쾌거를 이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과에서 나, 유정, 나, 박혜진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기여했다. 숫자로 한 번 표현을 하자면? 뭐 한 3알? 네? 30%? 그렇구나. 왜요? 뭐 일단 배우분들의 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연출, 감독님의 지분이 있을 것이고요. 책, 그리고 작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또 홍보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내봤을 때 한 3알 정도의 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알 뭐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박혜진 씨 조금은 옛날 사람이구나. 그럼요. 저 뭐 이제 힘들어요. 약간 촬영장 가면. 예전에는 그래도 앞자리가 같은 친구들과 아니면 선배님들과 연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잘 없고요. 요즘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참고로 박혜진 씨하고 저하고 앞자리, 뒷자리 다 똑같은. 아, 정말요? 네, 네, 네. 다 똑같아요. 공감합니다.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 드라마들이 세계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모습을 봐주고 계십니다. K-드라마 열풍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안팎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배우분들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요?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일단 출연했던, 연기했던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니, 말도 안 통하고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연기하는 게 재미있나? 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뭐 해당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회차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길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36부작이 기본이고 그 이상 되는 드라마들도 많고요. 근데 저희는 드라마라 그러면 보통 16부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두 달 딱. 뭐 그런 다른 시스템에 대한 흥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일단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서가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일단 우리나라를 시장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해외를 겨냥해서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정말 그 현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괴작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야 다른 나라에서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우 입장에서 앞으로 K-드라마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더욱, 지금이 뭐 때로 힘들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하실 일은 많아지실 거고 박혜진 씨를 찾는 팬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모쪼록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청해야 되네요. 아, 이번 2020 디스커프 아프리카 버추얼 마켓, 네. 지금 코리아 세션인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0 디스커프 아프리카 버추얼 마켓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아프리카에서도 점점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좋은 작품으로 아프리카 팬분들에게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컨텐츠진흥원에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우 박혜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